안산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분리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기역자형 싱크대 타입으로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고요. 가스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방 안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중간방이고요.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베란다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월피동 아트리움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